Q. 글쓰는 이유 얼굴을 그리면 되나요? 좀 보여주세요 좀 이유가 있다며? 이유는 이제 그리핀전 시작하고 철퍼 때부터 같이 리그에 있었는데 처음 이기게 돼서 이제 오랜 영혼을 잃어낸 그런 느낌이라 진짜 다른 날보다 기쁨이 10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샌드박스게이밍의 주장 겸 서포터를 맡고 있는 조커 조재엽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리핀전에서 거의 3년이 다 돼가는데 처음으로 승리하게 됐는데 그 딱 3세트 마지막에 경기가 이제 이겼다고 확정이 됐을 때 그 짜릿함은 진짜 SKT전 처음 이겼을 때보다 더 짜릿했던 것 같아요 음... 항상 좀 이제 그리핀을 진짜 많이 이기기 힘든 상대라고 생각하다가 오늘도 솔직히 경기하러 오면서 진짜 후회 없이 잘해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왔지 이길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온 건 아닌데 이기고 나니까 한 단계 벽을 넘어선 것 같아서 앞으로의 경기에 더 자신감이 생겨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피드백적인 부분은 로밍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실수한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인정을 하지만 저는 좀 항상 이제 원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 게임이 왜 이렇게 되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... 그 픽 구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고 이제 무너지는 속도가 더 빨랐던 것 같고 그게 이제 블루팀에서 라인전을 치고 타워를 빨리 밀리니까 이 3세트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되면 이제 블루 쪽에서 할 게 많이 없어지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할 게 없었던 것 같고 게임을 시켜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승리를 사실 좀 확신... 승리를 할 수 있겠다 생각한 거는 이제 바텀 1차 타워를 깼을 때인데 그때 이제 위에서 좌절한 사고가 났었는데 그래도 그거 당해도 괜찮겠다 하다가 이제 그 미드 억제기를 밀었을 때 아 이거 돼지용 있으니까 운영적인 부분에서 많이 유리하겠다 그때 거의 확신을 느꼈고 이제 딱 엑서스기 할 때는 정말 기뻤던 것 같아요 안에 들었는데 좀 많이 시끄럽더라고요 이게... 저는 몰랐는데 2세트를 너무 쉽게 지고 많이 분해했던 상태에서 3세트 들어가서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게임이 잘 풀렸고 저희가 이제 캐리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딱 끝났을 때도 잘했다는 생각에 복받쳐 올라가지고 이제 서러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리핀한테 한 번도 못 이기다 보니까 뭐랄까... 그... 그 위에 있는 팀에서 이제는 만나면 다시 만나도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격해졌던 것 같아요 유미 정말 좋다 생각하고 근데 이제 사전에 얘기했던 거랑 좀 다르게 그 빛 구도를 잡아가지고 연습하지 못한 구도 때문에 힘들었던 거지 유미 자체를 막 엄청 완전... 영티어다 생각하진 않고 그냥 좋은 챔피언이라 생각해요 근데 뭐 메타가 잘 맞다기보다는 팀 실력이 좀 오락가락 할 것 같아요 본사람들 입장에서도 얘네한테도 이기고 얘네한테도 지고 이걸 얘는 이길 줄 알았는데 지네?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고 또 어느 날 경기를 보면 아 잘하네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고 저희가 다 그런 거 같아요 다섯 명 다 완전 고정적인 경기력보다는 들쑥날쑥하지만 잘할 땐 정말 잘하고 좀 못하거나 할 땐 다 좀 많이 못하는 그런 팀이라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경기에는 그의 인공에 그의 인공에 그의 인공에 감사합니다.